아랍에미리티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 초대 대통령인 자이드 국왕의 기념관을 찾았다 아부다비 왕인 자이드가 7개 토우국을 대표해 1971년 아랍에미리티의 초대 대통령이 됐다 사후에는 장남인 칼리파가 대통령직을 이어받았다 아랍에미리티 국민들은 오늘날의 안정과 번영을 가져다 준 그를 국부 이상으로 존경한다 자이드 국왕에겐 모두 19명의 왕자가 있다 13번째 왕자인 만수르는 맨체스터시티 FC의 구단주로 그 이름이 우리에게도 알려졌다 ved 힐에이화하는 외국에만